정할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김애레 칼날의 최강자 요리치가 탄지로의 스승이 된다면 어떻게 지대한 가상 시나리기 이브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폴로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탄지로의 동생 네이코가 오니가 되고 교메위로부터 퇴치당할 뻔한 것을 요리치가 구해준 뒤 탄지로를 제자로 드리게 되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시는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수고하라니 보고 온 거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콘텐츠는 원작의 고정을 철저히 따라가는 매끄러운 시냅이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낯선 곳에서 깨어난 고쿠시부 이곳은 어디지? 요리치 녀석은 뭘 하고 있었던 거지? 라고 하며 불쾌한 표정을 지었죠. 고쿠시부는 낮에 있었던 일들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에 역시나 그런 건가? 라며 예전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신의 원래 이름은 체이코니 미치카츠 부사지만의 쌍둥이 중 첫째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검을 배우며 집안의 기대를 받고 자랐죠. 하지만 미치카츠는 항상 자신과 차별받는 동생 요리치가 신경이 쓰였고 형으로서 동생을 챙겨주기 위해 요리치에게 너도 한 번 검술을 배워오지 않겠냐고 목검을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미치카츠의 검술 교관은 요리치에게 검술을 알려주다가 요리치의 일격에 곧바로 기절해버렸고 미치카츠는 요리치의 동작에 넋을 잃어버리고 말았죠. 그 뒤로부터 요리치는 집에서 검을 잡지 않았고 미치카츠는 요리치가 썼던 그 검술을 따라해보고 싶어 더욱 매진을 했습니다. 그런 중 그들의 엄마가 돌아가시게 되었고 요리치는 집에서 떠나 자유롭게 살겠다는 편지 한 장을 놓고 사라져버렸죠. 집안에서는 어차피 그런 녀석은 아들 취급도 하지 않았다며 요리치를 찾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이 가문의 당조는 미치카츠나라며 집안을 이끌어주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미치카츠는 가문의 명예보단 그저 요리치가 썼던 그 아름다운 검술을 가지고 싶었고 다른 걸 다 내팽개친 후 검술에만 몰두했죠. 그렇게 시간을 흘러 미치카츠는 성인이 되었는데 어느 날 뒷산에 산적들이 모여있고 그 산적들이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는 이야기에 미치카츠의 아빠는 이번에 미치카츠를 데리고 공을 세워 미치카츠를 후계자로 모두에게 인정받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옷의 산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바로 오니들이었고 일륜도가 없었던 무사들은 그 오니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었죠. 그 과정에서 미치카츠의 아빠 역시 오니에게 살해당했고 미치카츠만이 단련했던 검술로 어떻게든 버티고 있었지만 결국 오니의 재생력 때문에 당할 수 밖에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 요리치가 나타나 그 오니들을 배워버리기 시작했는데 미치카츠는 오랜만에 본 요리치의 검술은 예나 지금이나 그야말로 완벽한 검술이었고 이것이야말로 자신이 추구해야 할 목표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 미치카츠는 가문과 가족들을 모두 버리고 요리치를 따라 귀할 때 검사가 되었습니다. 미치카츠는 요리치와 전수해준 전집중호흡을 이용해 검술을 단련했지만 요리치와 사용하는 해외호흡은 도저히 쓰지 못했고 자신은 그 움직임을 다르게 변형시켜 달의 호흡을 만들게 되었죠. 그리 미치카츠는 뒤늦게 발현된 검술 재능으로 인해 귀할 때의 인자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고 수많은 오니들을 퇴치해 많은 이들로 하여금 존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치카츠는 그런 것들은 전혀 자신에게 의미가 없었고 오로지 요리치를 따라잡는 것 요리치만큼 아름다운 검술을 쓰는 것만이 자신의 목표가 되었죠. 그렇게 미치카츠는 어느 정도의 수준에 들어서자 요리치처럼 얼굴에 반점이 생기게 되었는데 자신 뿐만 아니라 다른 주들도 반점이 생기게 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점이 생긴 주들은 이전보다 월등하게 강한 능력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25살이 넘기 전에 하나 둘씩 이유없는 병으로 죽게 되었죠. 미치카츠는 그것이 분명 반점에 의한 부작용이란 것을 알았고 요리치처럼 타고난 반점이 아니라면 반점을 가진 자들은 모두 허무하게 죽게 되는 것 자신 역시 조만간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미치카츠는 아익도 자신이 반점까지 발현했지만 달의 호흡은 요리치의 해외 호흡에 닿지 않는다는 것에 삶에 대한 집착이 생겼고 자신의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오니가 되는 것 뿐이었죠. 그렇게 미치카츠는 무장을 찾아가 자신을 오니로 만들어달라고 했고 무장은 귀할 때 검사를 해봤자 자신에게는 한 주먹거리도 되지 않는 것들이라 흥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의 미치카츠는 무장에게 자신의 달의 호흡 검술을 보여주게 되었고 무장은 그 경이로운 검술에 아마 이자가 귀할 때 검사 중 최강 인간 중에 가장 강한 녀석이라고 생각했고 그 강한 검사를 오니로 만들어 자신의 밑에 두게 된다면 그야말로 자신은 신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렇게 무장은 미치카츠를 오니로 만들게 되었고 그는 코쿠시보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코쿠시보는 무장에 대한 충성의 표시로 귀할 때 본부로 그대로 쳐들어가 당대의 우베야키 당주의 목을 베어 무장에게 가져다줬고 무장은 이것으로 귀할 때도 끝이구나 라고 하며 아주 만족했죠. 그렇게 코쿠시보는 목만 베이지 않고 태양만 보지 않으면 죽지 않는 몸 거기에다가 신체력도 엄청나게 상승한 이 몸의 다리의 호흡이라면 요리치 그 이상의 실력을 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며 수많은 검사들을 죽여갔고 자신의 강함에 도취되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무장의 소식은 사라져버렸고 무장이 누군가에게 패배해 칩거에 들어갔다는 소문이 오니들 사이에서 들렸죠. 코쿠시보는 역시 태초의 운이라고는 해도 싸움을 못하니까 그렇지 라면서 사실 실력으로만 보면 자신 또한 무장을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렇게 코쿠시보는 끊임없이 자신의 다리의 호흡을 완벽하게 구사할 때까지 수련을 했는데 자신이 생각했을 때 요리치의 해외호흡을 뛰어넘은 수준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자 수련을 멈추게 되었죠. 그런데 어느새 세월은 60년이 넘게 지나버렸고 자신의 다리의 호흡이 해외호흡을 뛰어넘었는지를 시험해보려고 해도 요리치는 80살이 넘었을 테니 지금쯤이면 죽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걷다가 노인이 된 모습의 요리치를 만나게 되었고 요리치는 곧바로 코쿠시보를 알아보며 눈물을 흘렸죠. 코쿠시보는 노인의 몸이 된 요리치지만 저 녀석을 내 다리의 호흡으로 배워버린다면 자신의 지금껏 괴롭혔던 열댓남을 없애버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칼을 뽑고 다리의 호흡을 시전했습니다. 요리치 역시 해외호흡을 시전한 후에 그대로 뛰어왔는데 코쿠시보의 눈에는 요리치 움직임이 보이지도 않았고 자신의 가슴팍이 크게 배워버렸다는 것을 알았죠. 코쿠시보는 요리치가 마음만 먹으면 자신의 목도 단번에 배워버릴 수 있었다는 게 본능적으로 느껴졌고 자신이 요리가 되어 지금껏 수련했던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라며 엄청난 좌절감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노인의 요리치조차 이기지 못하고 이대로 목이 베어 죽는 건가 싶었는데 요리치는 그 뒤 움직이지 않았고 가까이 가보니 이미 요리치는 수명이 다해 서서 죽어있는 상태였죠. 코쿠시보는 어째서 요리치는 이렇게 강한 것인가 왜 요리치만 선택을 받은 것인가 열이 받았고 혹시 이런 요리치를 잡아먹어 자신의 몸에 흡수를 시킨다면 요리치의 능력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코쿠시보는 요리치의 몸을 흡수하기 시작했고 요리치의 몸이 전부 흡수가 되자 코쿠시보는 자신의 몸에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왔다는 것에 기뻐했죠. 하지만 뭔가 목롱한 기분이 들더니 코쿠시보는 정신을 잃게 되었고 눈을 떠보니 400년이 지난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요리치를 흡수하는데 400년이라는 시간이나 걸렸다는 건가? 라며 놀란 코쿠시보 그런데 갑자기 어라? 이런 곳에 오니가 있었구나 라고 하며 귀할 때 검사들이 저벅저벅 걸어왔죠. 코쿠시보는 가만히 그들을 바라보고 있다가 그들이 코쿠시보를 향해 모두 덤벼들자 칼을 뽑아 그대로 그들을 하나 배에 모두 베어버렸습니다. 코쿠시보는 자신의 감각을 느끼며 씩 웃었는데 방금 전 그 검사들의 몸이 전부 투명하게 보였고 그들의 공격을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어 너무나도 쉽게 죽일 수 있었던 거였죠. 코쿠시보는 요리치 이 녀석이 봤던 세계가 바로 이것이었나? 라며 드디어 자신도 요리치의 강함을 손에 얻었다며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코쿠시보는 곧바로 다른 오니들을 찾아가게 되었는데 지금 무장이 12기열이라는 걸 만들어 강력한 오니들에게 칭호를 부여하고 있다고 했죠. 코쿠시보는 그의 그 12기열이라는 녀석들은 어떤 녀석들인지 궁금해졌고 그 자리를 내가 뺏어버리겠다 라는 생각을 하며 그들을 찾아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동이 튼 무렵이 되면 힘이 빠지면서 정신을 잃게 되었고 그때 오니의 기운이 사라지며 코쿠시보의 몸은 요리치의 몸으로 변하게 되어버렸죠. 요리치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에 이해를 할 수 없었는데 심지어 자신은 젊은 시절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의 기억을 되짚어보니 분명 원래 생의 마지막은 바로 코쿠시보와 맞았던 것이었고 자신은 코쿠시보의 목을 베어버리려고 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코쿠시보가 형이라는 것에 순간 망설여져 목을 베지 못했던 것까지 기억이 났죠. 그렇게 요리치는 주변을 둘러보며 이 시대는 자신 살던 시대보다 300년 정도 후의 시대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귀할 때 옷을 입고 있는 사내들을 볼 수 있었기에 여전히 오니는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리치는 자신의 몸이 어째서 젊어졌는지 어째서 시간은 자신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300년 없는 미래로 와버린 건지를 생각을 하다 혹시 코쿠시보가 자신을 흡수했지만 이해를 어떻게 꼬여서 자신의 영혼이 코쿠시보의 몸을 차지해버린 것이 아닌가 합리적 의심을 했죠. 그렇다는 것은 이것 또한 자신에게 부여된 어떤 운명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이전에 하지 못했던 무장퇴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요리치는 오니가 활동한 시간인 반까지 기다렸는데 해가 지자 요리치는 정신을 잃게 되었고 다시 코쿠시보로 변하게 되어버렸죠. 그의 코쿠시보 역시 요리치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했고 낮에는 요리치의 몸이 되고 밤에는 오니는 자신의 몸이 된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코쿠시보와 요리치는 서로 다른 몸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을 할 수 없었고 코쿠시보는 12개월의 오니들을 주기 위해서는 빠르게 움직여 아침에 오기 전에 모든 것을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요리치는 자신이 아침에 깨어있는 시간에라도 해외 후배 후계자를 양성해 오니들을 대체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카마도 가문의 후손을 찾아나서게 된 거였습니다. 코쿠시보는 빠르게 움직여 12개월 중 더욱 상위의 강함을 가지고 있다는 오니를 찾아나섰는데 이제 막 상영력의 자리에 올라갔다는 귀할 때 출신 오니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있다는 곳에 가게 되며 이 시나리오 2부가 끝이 나게 되죠. 이번 편에서는 코쿠시보와 요리치가 한몸에 공존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서사를 해봤어요. 마치 이중인격처럼 한몸을 가지고 다른 목적으로 행동하는 이 둘의 이야기가 이 시나리오에서 흥미롭게 작용할 것 같네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시고 다음 시나리오 3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른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의 말 사요나라 사요나라